한 번 더 들어가볼까? 아 진짜 이 악의 덩이를 버리지를 못하겠네 진짜 자 2360으로 갑니다 최규만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가자 가자 그렇지 들어가자 자 이게 스핀에 욕심은 안내겠습니다 제발요 자 어허어 어허어 뭔가 느낌이 있는데 자 25까지만 갈게요 제발 그렇지 갑니다 다 내꺼야 다 내꺼야 내꺼 자 25스핀 갑니다 가자 빠샤 빠샤 도니 깡패즈님 어서오세요 마하 반갑습니다 아 좀 그런말 하지말라 그랬죠 프리즈 뭐지 하지마세요 계속 빠졌는데 계속 빠진거 못봤어요 자 무조건 여기서 먹는다 무조건 자 무조건 무조건이야 자 5호호호 야 맹매 한 번 더 떠라 자 6호호호하 자 6호어 아 제발요 이렇게 찌끔찌끔 맞으면 안돼 아이고 야 칸스 눌려야 된다 칸스 눌려야 된다 맥맥 가자 빠샤 빠샤 그렇지 가자 힘아 빠샤 빠샤 아 그렇지 야 돌찬지야 예스 가자 내 거야 내 거야 계속 마져라 로켓 여기서 안 나오냐 박 옆무현 오빠 어서오세요 야 미쳤어 와 여보세요 나 실나간다 야 추가까지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추가가 나온다고 추가가 나온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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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다오마 해냈어 파다오마 해냈어 파다오마 해냈어 야씨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와 여보세요 열일곱 스피니가 남았어요 여보세요 그냥 맥스 딱 주고 끝내세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오마이갓 이런 날이 나오네 이런 날이 나와 와 그래 멀리는 안 되는데 지금 로켓은 터진 데가 됐단 말이야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노랑이 파샤샤샤 5.4층 가자 10층까지 가자 자 10층까지 가자 자 이거 10층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나요 가나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야 오마이 아 제발요 자 일단은 10스피 11스피 남아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다 준거야 설마 아니 맥스 주면 안돼 맥스 나오면은 파 자 이거 맥맥도 나올 수 있나요 설마 이거 맥맥도 나오면은 이거는 이거는 나는 진짜 나는 실려나간다 이성우 오빠 어서오세요 자 이건 맥스는 아니지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야 방금 방금 아 지금 아 너무 많이 남았는데 맥맥 왔어 왔어 제발 그래가지마 여보세요 빠샤샤 아 저기요 잠깐만 이거 돌멩이 몇 개 맞는 거는 이거 말이 안돼요 그렇지 야 저기요 여보세요 옳지 빠샤 빠샤 나올 수 있어 아 그만 가지마 가지마 아 아 아 아 야 여기서 더 먹었어야지 아 너무 맛있다 어머 야 설마 추가 아 나 추가 주는 줄 설마 추가 주나요 어머 어머 잠깐만 어머 어머 이거 나 맥스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맥맥 한번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어머 어머 맥맥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뻥이야 뻥을 주네 아니 왜 뻥을 줬지 나한테 30이고 어바샤 야 6층이야 어머 어머 야 6층 6층 6층